얼마전 음식이 절대로 안 쏟아지게 되는 신기한 그릇을 하나 봤었는데 이 그릇은 음식을 안떨어지게 할수있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음식을 흘리는 애기들이나 음식을 떨어트리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다고해서 마침 동생방에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 그릇이 진짜로 안 쏟아지게 되는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첫번째 시리얼 ever 그리고 마지막 동생방에서 준 동생지게 그럼 바로 해볼게요 야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